전기와 수도,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을 줄이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에코마일리지 프로그램의 혜택이 더욱 확대됩니다. 서울시는 오는 6월부터 에코마일리지의 인센티브 제공 기준을 낮춰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 기존에는 에너지 사용량을 10% 이상 줄여야만 일률적으로 5만 마일리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6월부터는 5%만 줄여도 1만 마일리지가 제공되고 10%에는 3만 마일리지, 15%에는 5만 마일리지의 혜택이 제공됩니다. 언뜻 보면 혜택이 축소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마일리지 혜택 제공의 기준을 세분화해 더 많은 시민이 인센티브를 받도록 유도하고 더 오랜 기간 동안 에너지 절약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입니다. 제공되는 마일리지로는 아파트 관리비와 병원 진료비, 지방세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또 에코마일리지 회원의 가입만 해도 한강 유람선 탑승 20% 할인과 63CT 이용료 최대 63% 할인, 우리은행 적금 0.2% 우대금리 적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에너지를 10% 이상 줄인 단체 회원에게 주는 인센티브도 최대 400만 원에 불과하던 것을 1천만 원으로 늘리고 에너지 빈곤층에 기부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인센티브를 받아서 내가 기부하겠다고 하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할 수도 있고 또 나가서는 사막에 나무 심는 데도 기부할 수 있게 그렇게 시스템을 굳혀놨는데... 문턱은 낮추고 혜택은 확대한 에코마일리지 정책.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온실가스 저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. TBS 이동규입니다.